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깊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또 투자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이제 뉴욕증시에 좀 바닥 잡은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거의 뭔가 내성이 좀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약간 그 금리 인상에 내성이 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동안 하도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서는 계속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빅스텝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빅스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죠.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공급망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 유가 안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 웨이지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임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만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유가가 잡혀야 이제 공급망의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트럭커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양적 긴축에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겁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자꾸 이끌어냈었는데 이제는 계속 연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제 아유 그래 그런가 보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갔던 경제가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미국 증시에서 좋은 종목들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또 언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전에도 저희가 늘 얘기해드리는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인데 그렇다면은 시장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부터 상당히 좀 지리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여기에 블룸버그 미국의 그 금융상황지수라는 거를 지금 중간값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까만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과열돼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이 상상 이상으로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어떨 때는 과열 경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갔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좀 냉각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냉각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냉각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시스템의 보강이라든가 혹은 이제 새로운 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보통 일어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70년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이 달라하고 이제 금 퇴완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즉 달라보니 이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킴스턴 제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보통 이런 약간의 베트남전하고 맞물리긴 했었지만 미국의 경제가 침체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갈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구조 조정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있는 그 세계화 즉 30년 동안의 미국 주도의 경제가 다시 일어난 걸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1년 이내에 상당히 그 지금의 경제 체제가 수선이라든가 보강을 하는 경제 체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하는 게 상당한 우리 경제도 천안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질의한 증시 박스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박스권 가운데 있는 중에서 분명히 뭔가 새롭게 떠오를 섹터들이 다시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이번에는 삼천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다시 잡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세력들의 재편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미국이 그동안 계속 경제를 이끌어왔던 전 세계 시장에서 뭔가 지금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곡점들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김성규 소장님께서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좀 방안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삼성전자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은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미국은 일단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의 전환을 좀 이루려고 한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경제를 재편하고 거기에 의해서 섹터를 바꿀 것이냐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뭐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포트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운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왓츠업 함께 확인해봤고 이제 셀럽은 마렛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전 세계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마렛지 최윤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는지 오늘도 세 가지 셀럽들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임금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임금을 잘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기업들인데 넷플릭스는 간밤에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So sadly,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 지사의 직원 약 150명을 해고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과보다는 driven by business net, 우리의 사업적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As we explained on earnings, 실적 발표 때도 언급했다시피 매출 성장 둔화는 결국 비용 증가도 둔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최근에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발표를 했고, 주가는 이번 해 초 대비해서 70%가 넘게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에 애플도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력을 감축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 가입자 수 감소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직원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그동안의 많은 기대감, 넷플릭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밸류가 완전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원 감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것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직원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제가 잠깐 보시면, 이 차트 내에서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갭이 크게 두 번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6, 7년 전 처음에 상장하고 2, 3년 전에 그 당시 가격으로 거의 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반등이 이 자리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행보를 오래 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준비는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좀 바닥은 잡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최연캐스터 전해주세요. 지난해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중국의 부총리입니다. 류허 부총리가 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한 회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중국은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를 앞으로 적절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위해 잘 싸우길 바랍니다. 라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다른 방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정부는 기술 기업들의 발전과 주식 시장의 상장, 퍼블릭 리스팅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엔트그룹은 IPO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JPMO 측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숙소에서 비중 확대로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발언들과 중국 정부의 결정이 과연 우리 주식 시장에도 홈풍을 가져다 줄지,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허 부총리의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중국 쪽에서 최근 근 1, 2년 사이에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엄청 압박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시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주식과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시키기에는 제일 좋은 게 역시 기술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에 대해서 현재 풀어주는 정책을 중국 당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대규모의 자금이 기술주들에 유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증시라도 반등을 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나쁜 걸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앞으로 이제는 기술주들을 좀 더 띄워가지고 기술주를 기반해서 조금 더 버블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지금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의 기술기업들, 최근에 찰리 멍거도 알리바바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물렸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 쪽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주들을 다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이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최근에 루나 사태를 두고 많은 셀럽들의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퍼싱스케어의 CEO인 빌 에크먼이 현지시간 5월 17일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뛰어난 기술이지만 루나는 the entire crypto ecosystem,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top experimenting with ponzi, 스폰지 사기 알고리즘, 이자 농사 등의 헛소리와 같은 실험을 멈추라라는 트위터의 한 글을 다시 한번 리트윗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최근에 가장 핫이슈였던 루나 사태인데 권도영 대표가 하드포크하면서 새로운 루나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데 일조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게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큰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이거는 너희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놔둘게 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제는 자기들도 개입을 하겠다는 어떤 명분을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디지털 합해도 더 이상은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렵고 정말로 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SAC 게리 겐슬러 의장도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최근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뭔가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은 타격을 받았고 이것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이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알려주시고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ulc